평범한 모터 테스터기 같죠? 그럴 리가 없겠죠? 베드사이언시스트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원래 9V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리리움 이온 배터리를 붙이고 수강모드를 해서 충전모드까지 붙였습니다 배터리 리리움 이온팩은 옛날 쓰던 수장된 액션캠에서 척추를 한 겁니다 방송하는데 듣지 마세요 뻥입니다 로스로노피아 테스터기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대로 충전해놓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사용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